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양시 덕양구 이령로에 있는 사마귀 장미에 왔습니다. 사마귀 장미에 신상 입고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가격도 착하고 예쁘게 물든 아이들 이 아이들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마귀 장미에는 방문 구매하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 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부캐라고 합니다. 가격이 참 예쁘죠. 이 아이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오래 묵은 아이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사이즈도 예뻐요. 만원씩 해서 올려드릴게요. 10cm 넘는 아이입니다. 이거 부캐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청키입니다. 오늘 사마귀 장미의 청키 세일가루 올려드릴게요. 이거 8,000원에 팔던 청키예요. 오래 굳혀져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거 6,000원에 특가 할인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뽀얗게 분을 입고 있는 아이. 여기 이렇게. 진짜 색감 예쁘죠. 이 아이들 화분에 옮겨 심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할인가 6,000원에 청키 올려드릴게요. 크리스탈 묵은 아이예요. 이 아이 묵은 아이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요. 빨간 포트가 작을 정도로 이렇게 밥이 넘칩니다. 자, 이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크리스탈 묵은 아이. 자, 이 아이들 6,000원. 자, 밥그릇에 밥 푸른 아이처럼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12,000원. 자, 12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얼굴 밥이 많습니다.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따글따글 붙어있어요. 자, 이거 오래 묵어서 이렇게 깨끗한 색으로 자,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아이, 얼굴 두수가 많고요. 사이즈가 큰 아이. 이 아이는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 손톱 끝에 보라색으로, 연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여기도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크리스탈. 이 아이는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16cm 합니다. 16cm 하는 이 아이는 크리스탈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봉랑금입니다. 방울 봉랑금. 이 아이는 오늘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입장이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거, 자, 입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좀 봐. 이렇게 통통하고요. 아주. 와, 여기도 뒤쪽에도. 이렇게 입수가 많고, 이렇게 목대가 튼튼한 아이들은 여기 생장점에서 이 잎을 빨리 올립니다. 자,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이거 2, 4, 6, 7개. 자, 이 아이 봉랑금 7개 한정. 자, 25,000원에 이거 한개 올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 하나 2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노네반습, 이거 철화예요. 묵은둥이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들 다 오늘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자,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묵은 아이들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9,000원이라고 합니다. 9,000원. 진짜 예쁘죠? 자, 철화하고 생얼이 아주 잘 조화가 어우러진 아이. 자,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하협 딸라고 그랬는데 하협 딸라고 그랬니까 손님들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냅두고 자기들이 딴다고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대표님께서 여기에 지금 하협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하협이 있죠. 대표님 이거 하협을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자, 이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집에서 이거 예쁜 아이들 빨리 받고 싶어서 자, 집에서 기다리신 분들 자, 이 아이 받으면 자, 하협 따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이 하협 따주면 아주 이발한 아이처럼 매끼나고 예쁘게 변신을 하죠.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들 자, 고객님들이 이 하협 그대로 집에서 이대로 받아보고 싶어서 자, 하협 그대로 따지 않고 이대로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자, 9,000원이면 이거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천대전송 철화입니다. 자, 이거는 요거는 단품 하나인데요. 요 노네반스를 자, 요거 자, 신상으로 데리고 오다가 얘가 하나 돌연변이 들어왔어요. 천대전송 철화가 얘가 하나가 따라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이 아이가 하나가 끼어온 거예요. 이 아이 하나입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따글따글 먹었어요. 와, 여기 피치스 앤 크림 2만원입니다. 요거 15cm 둥근 풀문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요렇게 커요. 아주 연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자, 요아이도 화분에 심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자, 목대도 상당히 튼실하고요. 여기 하협이 그대로 바시락바시락 달렸어요. 자, 요아이는 자, 2만원이고요. 여기 목대가 이렇게 쑥 올라왔어요. 요아이는 자, 레인드랍이에요. 2만 5,000원입니다. 자, 레인드랍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레인드랍 돌기를 다 이렇게 달았어요. 얼굴에 돌기가 뽕뽕 다 나와있는 아이 요아이는 레인드랍입니다. 2만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셀렉스 5두예요. 5두짜리 요아이 2만원 2만원 잠복대가 요렇게 잠복대 보이시나요? 5두짜리예요. 요아이 2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오늘 입구한 아이예요. 요아이는 불랑이입니다. 자, 가격은 1만 7,000원이고요. 자, 요거 하나 들어봐 볼게요. 12cm 풀문에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아주 짱짱하고 자, 잎이 통통하고 자, 라인을 너무 예쁘게 그린 아이 자, 요아이 불랑이 1만 7,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요게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14cm 합니다. 14cm 자, 풀랑이 1만 7,000원에 자, 요거 신상 올려드릴게요. 자, 저쪽으로 자, 엘쿠훈 철화입니다. 요거 중차 사이즈예요. 3만원입니다. 자, 요거 중차 사이즈인데 요거 사이즈가 중차 같지 않아요. 요정도면 대자라고 해도 되죠.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요아이가 3만원이래요. 여기 뒤쪽에 생얼이 있고요. 자, 요 옆쪽에 생얼이 있어요. 자, 가운데로 옆으로 철화가 요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요거 좀 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중차 사이즈가 아닙니다. 대자 사이즈인데 여기 대표님이 요거 중차 사이즈래요. 3만원입니다.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23cm 합니다. 23cm 자, 요아이가 중차라고 합니다.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23cm 하는 아이예요. 엘쿠훈 철화 요아이도 중차라고 합니다. 3만원이에요. 자, 얼굴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뒤쪽으로 철화가 있고요. 이 밑으로 또 생얼이 달려있어요. 자, 뒤쪽으로 철화 있고요. 앞쪽으로 생얼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요아이. 엘쿠훈 철화 3만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요거 7,000원이에요. 7.5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요아이는 7,000원. 자,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게 작은 아이들 얼굴 하나짜리도 천원씩 하죠. 근데 요기는 얼굴이 자, 요렇게 빠글빠글 많이 붙었어요. 요게 지금 얼굴 두수가 몇 개죠. 자, 요렇게 두 개씩 붙어있는 아이들. 자, 요아이 요 사이즈 자, 화이트 그린이 7,000원에 자, 요아이 올려드릴게요. 자, 물이 요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더스티 로즈 5,000원입니다. 와, 색감 정말 예쁘죠. 와, 요아이는 빨간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자, 요아이는 무슨 색일까요? 자, 요거 빨간색하고 보라색, 핑크색 아주 잘 어우러져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보라색에 가깝죠. 요거는 빨간 포트 아니고요. 10댄지 중금 풀문에 심어져 있는 자, 요아이 더스티 로즈 5,000냥입니다. 자, 요거 정말 예쁘죠.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6,000원이에요. 자, 레드콘 손독꽃이 정말 야물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다, 요 놈. 아, 진짜 예쁘죠. 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도 요거 사이즈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재볼게요. 요렇게. 자, 실물 사이즈가 9cm입니다. 자, 9cm는 요 레드콘 6,000원. 정말 예쁜 가격이에요. 요아이는 하늘미인입니다. 대품이에요. 요거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2만원. 요 손톱꽃 좀 보세요. 와, 입장 끝에 요렇게 핑크색으로 자, 콕 찍었어요. 정말 예쁘죠. 자,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하고요. 아가들도 다 요렇게 달았어요. 요런 아이들은 자, 깊은 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기도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 손독꽃에 노란색으로 콕 찍었는데요. 정말 예쁘죠. 자, 요아이들 와, 요거 2만원씩 올려드릴게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자, 예쁜 아이들부터 잘생긴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팅커벨 가겠습니다. 팅커벨. 자, 요거 팅커벨이 5,000원이래요. 와, 진짜 가격 저렴하고요. 예쁜 아이.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얼굴 두수가 요렇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뽑아볼게요. 자, 요거 얼굴 두수가 몇 개죠. 자, 앞쪽으로 3개가 있구요. 자, 앞쪽으로 4개가 있구요. 또 뒤쪽으로 3개가 있어요. 자,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요렇게 사진 요렇게 찍다보면 그 카메라에 나온 놈이 제일 잘생긴 놈인데 그 놈으로 주세요.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요게 있는 요아이들 얼굴 두수가 다 4두, 5두 또 얼굴 작은 아이들은 또 얼굴이 조금 사이즈가 크구요. 자, 요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은 또 요렇게 얼굴이 작습니다. 자, 요 속에 아가들 좀 보세요. 빠글빠글 요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 자, 먼저 주문하시면 요기에서 제일 잘생긴 놈으로 제일 예쁜 놈으로 보내드릴게요. 팅커벨 5,000원입니다. 아, 진짜 가격 착한 아이예요. 자, 요렇게 무리드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러우 백금이에요. 만원입니다. 자, 색감 정말 예쁘죠. 요거 자, 금기가 보이시나요? 자, 줄금이 쭉쭉 가있죠. 저는 요기에서 잘 보이는데 자, 요 카메라 상에는 요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밭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금줄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 아이가 만원이라고 합니다. 15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자, 요 아이 가격 만원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요 입장 밑에 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정말 곱고 예쁜 아이입니다.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덴트라잼 군생이에요. 자, 요거 덴트라잼 군생 와, 만원인데요. 자,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쁘지 않나요? 자, 요 아이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요 아이는 지금 요렇게 약간 노릇노릇하게 물이 들었고요. 오렌지빛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아이들 자, 얼굴이 다 조금씩 다르고 색감이 조금씩 더 자, 물들어가는 아이들 자, 요 아이는 물들면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자, 저 단풍 둔 아이처럼 아주 새빨개지는 덴트라잼 군생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얼굴 자, 요렇게 이거 지금 메뚜죠? 자, 메뚜군생이에요. 요렇게 많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자,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먼저 주문하시면 얼굴 많은 놈부터 예쁜 아이부터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자, 머니메이커 금 요거 큰아이예요. 1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요거 17cm 둥근 분이에요. 자, 사이즈가 크고 손둑꽃에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 자, 요 수영 좀 보세요. 자, 입장이 요렇게 떼글떼글 자, 핑크색으로 얼굴이 작아지면서 요렇게 곱게 물든 아이 자, 새색이처럼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 아이는 13,000원 자, 올려드릴게요.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자, 요거 6개 자, 한정 6개 해서 13,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오늘 레몬노즈 금 자, 할인가루 37,000원에 요거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6, 7, 8, 9, 10 6, 7, 8, 9, 10 11 요거 몇 개죠? 자, 요 아이들 4만원 하는 아이예요. 자, 레몬노즈 금 37,000원에 오늘 사마귀장미에 요거 특가로 37,000원 할인해드릴게요. 자, 얼굴은 요렇게 예쁩니다. 너무너무 잘생겼고요. 자, 요거 자, 입장 끝에 요 줄무늬 좀 보세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기 와, 요게 몇두죠? 자, 3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고 자, 요기도 2개 있고 3개 있고 3개 있고 요런 아이예요. 자, 15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요 레몬노즈 자, 금 요 아이들 오늘 요렇게 예쁜 아이들로 자, 신상에 자, 요거 할인가까지 자, 요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37,000원에 레몬노즈 금 올려드릴게요. 네,